뜨거운 햇살과 높은 온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수시 원소 접수 기간인데요. 자기소개서 준비도 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막막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아람이가 준비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과 대학생활, 여기는 아람이의 보이는 라디오 여은아람이입니다. 저보다 입시에 대해서 더 생생한 경험을 가진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1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지원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럼 게스트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민아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혁아람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대학교 방학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저는 진짜 잘 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 이맘때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한창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능 공부도 하면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설레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도 입시 준비할 때라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여름은 입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저는 정시파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수시파였나요? 정시파였나요? 저는 100% 수시라였어요. 근데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서 이 둘을 보지 않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저도 수시파여서 이제 우리 학교에 수시원서 두 장을 썼었는데,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을 썼어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은 다 성적만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면접을 봐서 조금 애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시간 진짜 빨라요. 그쵸? 저도 진짜 수능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민아람이는 면접 봤다고 했죠? 많은 친구들이 면접 때문에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던데, 거기다 지민아람이는 비대면 면접 첫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막막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본 케이스잖아요. 다른 타 대학에서는 또 대면 면접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준비하고 면접 보러 가보니까, 두 개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민아람이는 대면 면접, 비대면 면접 둘 다 경험해 보신 거네요? 진짜 대단해요. 아무래도 비대면 면접은 처음으로 도입된 면접 방식이라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우리 학교는 이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됐었어요. 보통 대면 면접은 질문이, 면접 질문이 미리 공개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돼서 면접 질문이 미리 공개가 됐었거든요. 세 가지 정도 공개를 해줬고, 이제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미리 작성해서, 외워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그럼 촬영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요즘에는 완전 프로 유튜버인데, 그때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죠. 그때는 이런 면접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집에 삼각대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했네요. 네, 완전 열악했어요. 삼각대가 없어서 핸드폰을 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와서 각 티슈를 3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쌓더니, 위에 지갑을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거기에 기대가지고, 임시 거치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동생이 은인이네요. 그럼 영상은 혹시 한 번에 수월하게 찍으셨나요? 전혀 아니죠. 저 한 600번은 찍었을걸요? 대면 면접은 이제 조금 틀리고 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한 번만 다시 말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비대면 면접은 영상을 찍으니까 틀리면 다시 찍고, 틀리면 다시 찍고, 틀리면 다시 찍으니까 계속 마음에 드는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10시간 찍었을 거예요. 10시간이요? 네, 진짜 10시간보다 넘게 찍으면 넘게 찍었지, 적게 찍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출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6시까지가 제출 시간이었는데 계속 마음에 드는 영상이 안 나오니까 5시 반쯤 이제 그냥 제출해야겠다 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조금 여유롭게 한 5시쯤 끝내고 그때부터 제출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 보내보는 거고 하니까 근데 이제 5시 반에 끝나니까 30분 만에 제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로드하는 시간도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촉박하게 제출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대면 면접을 볼 수도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비대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면접 유의사항인 것 같아요. 면접 유의사항에 결격 사유가 표로 나와 있는데 그걸 숙지하지 못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학교 마크가 보이는 교복이나 본인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떨어진 친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마감 기한도 되게 중요하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5시 50분에 50분쯤에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1분이라도 지체가 되면 학교 측에서 영상을 안 받아주니까 마감 기한도 꼭 지켜야 된다고 될 것 같아요. 정말 비대면 면접을 볼 수도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유익한 조언이었습니다. 민혁 아람이는 아까 100% 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시 원소 접수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럼 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6장의 폐에 대학교가 정해지다 보니까 좀 신중히 결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과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해양대학교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대학교가 항상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 세대에서는 행복해양대학교가 약간 신뢰의 아이콘, 믿고 보내는 학교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민혁 아람이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많이 쓰고 활용하는 분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되게 항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항구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저희 집 근처에도 항구가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선원분들, 거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영어로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해양 쪽 분야는 되게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게 됐고 또 저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영어보다는 조금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어 배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해양 영어영문학 전공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 듣게 되는 해사 영어 입문이라는 강의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영어에 관심 많고 또 본인 전공도 그쪽이면 우리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되게 관심 많으시겠네요. 네. 우리 학교도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나라로 이제 교환학생 잘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더 마음을 붙이게 되었죠. 그럼 지금 만족하시나요? 한 학기를 지내본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자면 전공 선택과 학교 선택은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들 정말 다사다난하고 신중한 지원을 했네요. 그럼 여은아람이는 어땠어요? 저도 진짜 스펙타클한 지원을 했는데 회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 건강진단서에 관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정시로 회사대학에 지원을 했거든요. 정시는 이제 폐가 3개밖에 없으니까 진짜 원소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제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짜 까맣게 모르고 접수를 했다는 거죠. 어떡해.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건강진단서를 끊으러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려고 했는데 이게 선원건강진단서라서 일반 건강검진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항만청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근데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라미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했죠. 그때 아라미 19기 진혁아라미가 빠른 답변을 주신 덕분에 제가 빨리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 경기도에서 학교까지 내려와서 원서를 무사히 제출했답니다. 경기도에서 학교까지 오셨어요? 당연하죠. 원서는 무조건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학교까지 왔죠. 사실 아라미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도 진혁아라미처럼 예비해대생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지원했거든요.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진혁아라미께 영상편지 1통 어때요? 뮤직큐! 안녕하세요. 직접 뵙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뵙네요. 안전승선하고 계신가요? 제가 진혁아라미 덕분에 지금 한국해양대회에 입학해서 아라미 20기를 물려받았네요.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뵐게요. 안전하선 하시길. 찡끗! 아무튼 회사대학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니 회사대학 지원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느 전용이던 지원하시고 나서 공지사항이나 공지사항이나 제출서류 마감기한 정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과 모집요감 Q&A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게스트 두 분과 한국해양대학교 지원 과정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 제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저도 힘들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 마시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공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네, 아람이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아람이의 보이는 라디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Follow me! I love me! 안녕!